아까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하나 합시다 별거 아닌거 같은데 카이산 1렙때 무조건 상대하고 같이 큐를 써야돼 이거 미니언에다 큐쓰잖아? 그냥 내가 이즈리.. 이건 이즈리얼 편 참고하세요 내가 이즈리얼로 카이산 어떻게 상대했는지 이거 2렙댙 딱 들어가서 물방울 딱 맞춤 내가 킬 바로 딱 따주면 되네 블리츠야 니가 목모로 막으면 맨날 플래시로 넘어가면 되지 새꺄! 찍찍 네네 좀 쏙쏙 자세히 놀이네 나 어 야 이게 끌려? 야! 야 이게 끌려? 야 이씨야 이게 끌려? 민현이 이 새끼들 길 터졌네? 와 이게 끌린다고 이거 안 끌렸으면 블리츠 잡고 카이팅이나줘 자르반까지 잡는 것 같은데 와 존나 억울하네 진짜로 정신 차려 이 새끼야! 어 평탄 안 나갔네 에라이씨 아 한 대만 더 때리면 됐는데 아 저 새끼 풀 썼냐 방금? 풀 썼죠? 되게 빨리 도망갔는데? 자르반 위에 있네 아 이게 안 죽는다고? 아 쟤는 운을 타고 났네 그냥 야 이거 왜 나와 이거를? 잠깐만 이거 안 죽냐 이거? 야 잠깐만 아 나 아 나 존나 열받아 왜 이러지? 아 나 진짜 열받아 왜.. 아 나 뭔가 되게 막 되게 막 마음 급하고 막 되게 안들부들 못하고 막 힘들어 지금 왜 그러지? 아이씨 아니 카이사를 내가 원래 하던 카이사보다 훨씬 세니까 막 패고 싶고 카이사 갖다가 이렇게 막 후들어 패는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막 약간 흥분도 되고 그런 상태에요 지금 어차피 뭐야 얘? 일로와 일로와 넌 뒤졌어 어딜 도망 가 일로와 뒤질라고 자 서련해! 뒤질라고 사실상 끝났지? 투전화되면 이제 이지르륵은 끝이지 홀려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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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들어가면 죽는거라 뺐다 다 줬다 임마 이즈로 집에 안가냐? 아 쟤네 존나 잡고싶게 만든다 사람 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네 집에 안가고 계속 어? 너 죽을 줄 몰랐지 네가? 나도 몰랐어 내가 죽을 줄 이렇게 죽을 줄이야 아 기분 되게 이상하네 이 텐턴이 연우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냐고요? 그런 느낌은 안드는데 별로 야 먹지마바 먹지마바 내가 잡아줄게 얘를 얍 템트리는 텀날단거 먼저 올리고 정수간 다음 내셔 그리고 그 다음 템트리는 자유인거 같아요 몰가든 아 여진때문에 안죽네 이거 세긴한데 여진때문에 막힌거구나 딜이 세네 세 세 이 이거 왜 그냥 보내는거야 이런거 따라가가지고 압박해야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시야를 못먹고 압박당하고 그래야지 블라디디도 빠지고 우리가 시야를 더 먹는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이거 들어가면 안돼요 이거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얘 게임 모페를 부착했다 여기 애들 다 올텐데 이게 자르반.. 자르반이 도와줄줄 알고 그래프했는데 자르반 바로 버렸네 자르반 판단 좋았다 이거 들어왔으면 자르반도 죽었어 난 절대 못 타고 잘 버렸네 그래서 총공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템트리의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흡혈이 없는거? 근데 흡혈은 룬으로 때우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면은 총공 가도 되고 아 총공은 나는 아닌거 같애 내 스타일 아니야 고소 방금 나도 중평고소 가려다가 어? 이거 어 이거 공속이 좀 딸리는데 곡궁으로 보완시키면 진짜 쎄겠는데 그래서 이거 가봤어요 고소가서 진화하는거는 다 아는맛이니까 마나도 안 딸리고 쿨감도 빨라가지고 큐 계속 써지고 좋네 제발 궁 궁 궁! 아 궁 이씨 궁 1초 남았는데 궁 써서 밖으로 나가면 이거 다 잡았는데 이거 한걸음만 벌렸으면은 야 마오카이 궁 대박이다 야 마오카이 이거 뒤에 좀 하는데? 야! 야 마오카이 C 야 마오카이 존나 잘하는데? 마, 나 마오카이 궁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건 처음봤어 와 마오카이 궁 잘한다 이거 단점 하나 더있다 템창 부족한데? 곡괭이를 못가고 중평고소를 가야되네 아 나 화장실 가고싶어 화장실 아 배아파 아 얘들 빨리 끝내줘 너 화장실 가게 아 나 뭔가 되게 막 되게 막 마음 급하고 막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막 힘들어 지금 왜그러지? 일단 싸 야야야야야 그냥 가자 야야야 자크야 그냥 가자 아 나 X 됐어 나 지금 야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야 화장실 존나 급해 아 X 됐다 야 C 야 아우야 됐다 싸아 아우 X 빨리 끝내야되는데? 어우야 집중해서 끝내야겠어 집중할게요 잠깐 잠깐 아아 블라딕 프리네 아야 개말로워서 집중 안된다 진짜 변명이 아니라 야 야 좀 끝내봐 난 이미 끝났어 니네가 캐리 못하면 난 그렇지 야 이거 바텀 업적에 밀어 야야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아우야 빨리 끝내 아 X 안 끝났잖아 나 이럴 못가잖아 야 탈론 맞다 뒤졌는데? 야 이거 끝낼수 있겐 야 진짜 나와 나 진짜로 X때 어? 야 야 이거좀 끝내봐 X 뭐해 바텀 업적이지 말고 아 X 야 아하 야 그냥 끝내 끝내 저게 억적인가 곧 제사에서 억적이 나온다잖아 이 새끼들아 빨리 아기 야 부셔 아이 못부셨다 야 부셔줘 제발 어우 끝났다 아유 얘는 왜이렇게 버텨 어 진짜 화장실 존나가고싶네 사녀가야겠다 아 존나 진짜 와 와 존덜빨했다 진짜로 와